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충전기 제품을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인피니티 랩이라고 해서 하만카돈, JBL, AKG와 같은 브랜드를 소유한 하만그룹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국내에는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서 겔리엄 나이트로이드 구속충전기랑 케이블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는 충전기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겔리엄 나이트로이드 초소형 충전 어댑터고 최대 65W까지 출력이 가능한 충전기인데요 USB-C 포트 1개와 USB-A 포트 1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C 포트는 최대 65W, 그리고 A 포트는 최대 15W까지 출력이 가능하고 완전 포켓 사이즈로 무기도 107g 정도로 꽤 가볍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블루가 있고 저는 화이트 색상을 제공받았는데 배경은 마블 패턴처럼 되어 있는 화이트 톤에다가 테두리는 그레이 액, 그린 아웃라인으로 인피니티 랩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 구성품에 유니버설 플러그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미국형이랑 한국형, 그리고 유럽형으로 있어서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본 구성품 박스에 전용 파우치도 들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고요 PD 3.0 충전을 지원해서 M1 맥북 프로 13인치 모델 기준으로 43분만에 50% 충전이 가능하다 하고 아이폰 13 모델 기준으로 26분만에 50% 충전이 가능하다 하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갤럭시 제품 충전할 때는 초고속 충전 PPS를 미지원해서 제 갤럭시 Z 폴드5 기준으로 연결을 했을 때 초록색 애니메이션으로 표시가 되긴 하나 평균 19W에서 20W 정도로 충전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기준으로 평균 25에서 27W 정도로 출력이 됐었고요 또 어댑터 콘센트에 꽂으면 윗부분에 하얀색으로 LED가 표시가 돼서 어댑터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 구매하실 때 어댑터만 구매를 하실지 아니면 케이블과 포함을 해서 구매하실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 해당 어댑터와 맞게 A2C 케이블과 C2C 케이블이 있는데요 C2C 케이블은 PD 및 최대 100W까지 출력 지원이 가능한 케이블이었고 A2C 케이블 같은 경우 15W까지만 지원하는 케이블이었습니다 혹시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k kosh 스테셜 스테셜